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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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뭐 안 나요? 소리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즘 우리 임영웅 씨가 요즘 우리 영웅원 광고를 합니다. 참 임영웅 씨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키도 내보다 크고 허리도 내보다 가늘고 머리도 적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임영웅 씨보다 머리는 더 크고 허리는 굵고 하체는 더 짧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내가 임영웅 씨보다 잘하다. 하체 짧다. 허리 굵다. 머리 크다. 이건 제가 임영웅 씨보다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여러분께 중요한 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이 이런 게 있습니다. 많은 방송에 보면 주가가 상승할 때 보면 조종할 때 주식 사세요. 이랍니다. 그럼 빠져요. 빠지면 그때는 입 다물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점에 파세요. 이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식이 조종받을 때 조종인지 하락인지 구별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구별하는 데이터인데 그 구별하는 거를 그러니까 주식이 이제 이거 주가가 이렇게 주가 상승 후에 빠지잖아요. 빠질 때 이게 조종인지 아니면 하락인지 구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한 걸 뭐라고 합니까? 추세라고 하죠. 추세. 추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중요 순서입니다. 중요한데 이 ADX라는 차트가 있는데 이 ADX라는 차트가 굉장히 좋고 너무너무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정권 시장에서 우리나라 정권 방송에서 이 ADX를 누구나 알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주식을 때. 때가 있죠. 때. 매수 타임. 매수 타임. 그리고 주가가 조종받을 때 조종인지 하락인지 구별하는 법. 그거를 제가 여러분 때 정확한 데이터를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덕분에 굉장히 많이 시청률이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도 뭐 매일 하고 싶은데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화목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화목하지만 여러분 때 더욱더 진실하게 깊이 있게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지난 방송을 좀 보십다. 이런 분이 있어요. 뭐 소문 듣고 왔다. 이런 분이 있는데 지난 방송은 우리 키움주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방송 뭐 있어요. 옆에 클릭한 다음에 다시 보기에 들어가면 1회부터 지금까지 방송이 전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ADX 오늘은 경제합니다. ADX는 오늘 목요일 이틀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틀에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할 테니까 여러분 ADX는 차근차근 여러분 진짜 이거는 이 ADX 차트를 안 쓴다. 이 ADX 차트를 깔아놓고 여러분 모든 방송을 한번 보십시오. 그 방송에서 어떤 분이 종목 분석할 때 ADX를 깔아놓고 이거는 뭐 골든컬에서 되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ADX를 보고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ADX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차트 한번 이렇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 이제 기본차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본차트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기본차트에서 이제 뭘 거래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거래량 이거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이해하겠죠. 왜 전 세계에 우리나라는 액면 분할이 1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5천원까지 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액면 분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종목 거래량은 봐도 업종 거래량은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꼭 보고 싶다면은 거래대금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대금을 봐야 이제 거래량은 우리나라는 종목은 되지만 그거는 절대 필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이제 거래대금이 조금 늘었다가 다시 줄고 있는 건데 오늘도 엄청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거래대금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ADX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물론 여기 이제 지표 이 아이콘 왼쪽을 클릭하고 지표 추가에 ADX를 해도 됩니다. ADX를 해도 되고요. ADX 있죠. 이렇게 ADX를 하면 됩니다. 해도 되고 이 옆에 있죠. 이렇게. 이 옆에. 여기 옆에. 아까맨주를 하지 말고 다르게 하는 방법이 이 옆에 ADX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같은 ADX다. 이렇게 보는데 이 ADX 수치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키움증권에 이제 계속 이 크레임을 하는데 이 14일 같으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과거에 이제 보면 과거가 3주죠.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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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14일이면 과거의 며칠입니까. 2주 반이죠. 2주 반. 요즘 2주 반이 얼마예요. 11일입니다. 11일이나 10일로 고쳐야 돼요. 그 ADX를 고쳐야 됩니다. ADX 수치를 고친데 제가 요즘 최근에 방송하면서 우리 회원들이 무지하게 좀 클레임을 좀 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를 많이 가르쳐준다. 이렇게 하는데 뭐 지금 그 신고가인데 여러분 계좌가 신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것저것 다 풉니다. 푸는데 이제 ADX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ADX입니다. ADX 보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주가가 상승할 때 이제 보조지표가 상승하거나 골든크로스가 나고 주가가 하락할 때 보조지표가 내려가거나 데드크로스 나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거 틀립니다. 이게 이제 이런 차트가 딱 우리 그 증권차트에 3개가 있습니다. 요 비슷한 게 있는데 ADX 그 다음에 BWI 그 다음에 DMI 이렇게 3개가 있는데 ADX가 가장 중요한 차트입니다. 중요한 차트. 이게 뭐냐면 주가가 상승할 때 주가가 상승할 때 ADX가 상승하면 굉장히 빠른 차트를 퍼스트 상승합니다. 퍼스트 업 하는 거고요. 주가가 떨어질 때도 ADX가 상승하면 주가가 빨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ADX가 상승하면 빨리 움직여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주가가 주가가 상승 후에 떨어질 때 ADX가 상승하면 이거는 조종이 아니고 뭐라 말입니까? 하락인 거예요. 하락. 그러니까 이거 갖다 놓고 여러분들 종목 진단하는 거 딱 보면 아 저 친구가 뻥인지 아닌지 배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신뢰도 몇 프로냐? 거의 100% 수준입니다. 이거는 ADX는 추세 지표 중에 제일 좋은 지표 과거는 ADX 나오기 전까지는 CCI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CCI가 왜곡이 좀 있어요. 근데 뭐 DMI가 원래 더 좋습니다. 근데 DMI는 선불전용차 들어서 여러분 분석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방금 내가 말했죠. ADX가 상승할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 그럼 ADX가 상승할 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X가 상승할 때 한번 봅니다. ADX가 상승할 때 어떻게 돼요? 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하거나 하락을 합니다. ADX가 상승할 때 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에요. 그 ADX가 상승하거나 주가가 상승하거나 이거는 주가가 상승한다고 ADX가 상승하는 게 아니고 주가가 빠진다고 ADX가 상승하는 건 물론 상승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뭡니까? 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도. 주가가 빨리 상승하느냐 천천히 상승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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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티켓 없습니까? 이분 진짜 한 개 주고 싶다. 살라니님 살라니님 그러니까 이거 ADX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뭡니까? 주가가 상승 후에 자 여기 보시면 주가가 상승 후에 주가가 조정받을 때 ADX가 하락하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조정입니다. 조정. 이때 ADX가 살짝 떨어졌다가 바로 상승한다. 이거는 조정이 아니에요. 하락입니다. 하락.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자 여기 보시면 이거 하락이에요. 하락. 우리가 조정을 상승 조정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락 조정도 있습니다. 상승 조정은 뭡니까? 주가가 상승하고 떨어질 때 이때 ADX도 주가가 ADX가 상승 ADX도 똑같이 이렇게 떠야 됩니다. 그런데 ADX가 떴다가 살짝 빠져나 다시 뜨는 경우 있습니다. 주가 하락할 때 이때 우리가 거의 박살납니다. 이게 뭡니까? ADX를 보면 주가가 하락인지 어떻게 해요? 조정인지 구별을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조정이에요. 조정. 무슨 조정? 하락 조정. 또 ADX도 상승하죠? 또 상승합니다. 그건 뭡니까? 또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ADX가 어디서 있을 때 그러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여러분 주가가 상승인지 하락인지 구별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당황하셨죠? 어? 당황 안 했어요? 어? 당황하셨지? 지푼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이에 내가 주가가 지금 오늘 주가가 며칠 전에 빠져. 빠지는데 이 주가가 조정인지 아닌지를 꼭 내가 이런 말 하면 저 교양 없이 본 내용은 전문가 개인의 투자 의견 및 예 아시겠죠? 저런 말 꼭 띄어요. 교양 없이 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ADX를 보고 어? ADX를 보고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ADX가 상승한다. 그거는 덤비면 안 됩니다. 절대 주식을 사면 안 돼요. 다시 할게요. ADX가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ADX가 상승한다. 절대 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 박천원님 아시겠죠?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절대입니다. 이거는 아니요. 이건 이미 검증된 거예요. 이건 절대입니다. 이거는 절대예요. 아니요. 이거는 이미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절대입니다. 절대. 그리고 주가가 상승 후에 주가 떨어질 때 떨어질 때 ADX도 같이 떨어지면 이건 조정이에요.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는데 ADX가 상승한다. 그건 하락입니다. 하락입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 모르고 그 사이 주식을 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한번 봅니다. 자 이어보세요. ADX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계속 상승이죠. 계속 상승입니다. 이렇게 ADX가 상승하는데 주가가 상승한다. 이거는 뭡니까? 매수 추격 매수를 해도 된다는 전제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이 안전하게 주식 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뭡니까? ADX가 저점일 때 이탈할 때 매수하면 됩니다. ADX는 여러분 동행성 차단입니다. 후령성 아닙니다. 동행성입니다. 아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걸 강하게 제가 액션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아니요. ADX는 엔돌핀이 이거는 보조지표가 아니에요. 동행성 시가 차트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보조지표라도 그런 보조지표 데이터를 계산해가 빼는 그런 지표가 아닙니다. 이거는 거래량에서 바로바로 바로바로 반영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ABS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SK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보십시오. 하이닉스 자 이어서부터 보십시오. ADX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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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가가 떨어질 때 주가가 떨어질 때 조정받을 때 보십시오. 주가가 조정받을 때 ADX가 하러 가죠. 주가가 조정받을 때 ADX가 하러 가죠. 이거는 뭡니까? 이게 눌림목입니다. 이게 눌림목이에요. 눌림목 개념을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방송에 보면 자기 기분으로 하는 사람. 여러분 30초 앞에 1일 벌어진 거를 자기가 알면 여러분 뭐 저 저 저 뭡니까? 세계 카프보다 더 많이 돈 벌 수 있어요. 주식은 앞에 누구도 모릅니다. 절대 누구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ADX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현대차 현대차 보세요. 지금 조정 타임입니다. 조정 타임 왔어요. 자 지금 조정 타임 왔습니다. 자 ADX 여보세요. ADX가 상승하는데 여기 보시면 ADX가 상승하는데 주가 하러 가죠. 이때는 손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언제 내가 주식을 쌓아야 되느냐 주식이 하러 가면서 주식이 하러 가면서 자 주식이 하러 가면서 주식이 하러 가면서 ADX가 상승할 때 이렇게 조정받을 때 이때 분할 매수가 가능합니다. 위에가 주식입니다. 주식이 떨어지면서 ADX가 산 그런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방금 같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ADX가 상승할 때 주가가 떨어지면서 ADX가 상승할 때 절대 주식 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주가 저짜면 주식 사고 싶습니까 ADX가 상승할 때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입니다. 이거는 이미 통계가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웃다가 냉장을 터치한 이유가 주식을 한다면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 차트가 얼마큼 중요하면 각 정권사마다 추세 지표 중 제일 윗단계에 있습니다. ADX는 더 중요한 건 이 중요한 거를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꼭 여러분 ADX 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정권 방송에 감기된 사람도 다 알아야 됩니다. 왜? ADX를 보면 이 종목이 갈지 안 갈지 주가가 상승하는데 ADX가 상승하지 않으면 그 주식은 절대 못 갑니다. ADX가 꺾겠다는 말은 뭡니까? 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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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상태에서 주가가 더 떨어지면서 ADX가 상승하면 그거는 뭡니까? 하락입니다. 하락 아시겠죠? 네이버 한번 인구리시로 부르겠습니다. 네이버 네이버입니다. 하락이죠. 네이버 지금 하락인데 ADX가 상승했습니다. 주식 사면 안 됩니다. 아니요. 민감합니다. ADX는 보조지표 개념이라도 바로바로 반영입니다. 여러분 MNCD 같은 단점이 뭡니까? MNCD가 보조지표 증가의 왕입니다. 후행성이에요. 그런데 ADX는 아니에요. 거의 동행성입니다. 오차도 거의 없어요. 아시겠죠? 자 셀트리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봅니다. 자 셀트리온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서 ADX가 상승하는데 주가 떨어졌죠? 상승할 때 주가 떨어질 때 주식 절대 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ADX가 하락하면서 하락하면서 주가 ADX 상승했죠? 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가 하락할 때 ADX가 여기서 이쪽에 분할 매수입니다. 그런데 내가 먹겠습니까? 진짜 사는 건 뭡니까? ADX가 상승하면서 어떻게 주가 상승하면 ADX 하락할 때 ADX 상승 이렇게 사는 겁니다. 또 지금 뭡니까? 계속 아직까지 뭡니까? 꺾인 자리 왜 꺾겠습니까? 주가가 고점에서 어떤 견들이 나올 때 주식을 3분의 1 줄여라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가장 추악이 죽는 법이 뭡니까? 목매 죽는 겁니다. 이걸 교수형이라고 합니다. 교수형 패턴 나오면 주식을 3분의 1 매도 쳐야 됩니다. 두 번째 아니요 은봉 양봉 상관없습니다. 은봉이 더 강냐. 두 번째 뭡니까? 장태 은봉에 윗골이 달린 거 대량 거래될 때 이거 3분의 1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검은 별령 십자형이나 도지 나오는 거 이걸 뭡니까? 검은 별령 이거 3개가 고점에 나오면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 이상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점에 그런 견들이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점에 그런 견들이 꼭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단기적으로 쇼당 장기 상승 큰 양봉 장태에 놨는데 3분의 1 윗골이 달린다. 무조건 매도를 철학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본적입니다. 자 좋았으면 1번 한번 쳐주세요. 좋은 말 할 때. 자 좋으면 1번 한번 쳐주세요. 좋으면 1번 한번 카메라 돌려 7번 Ou 2번 outra 아니요 PD님이 당황스레 4 adude 所以 그러면 한 번 더해야 됩니다. 자, 정권계의 BTS 가요계의 영웅씨보다 더 인기있는 청송촌념 신창완입니다. 머리 크기 사이즈. 제가 여러분 아시죠? 아, 이거 지금 난리야. 아니야, 이거 지금 좋다고. 해외에서 오는 거야, 해외에서. 해외에서 지금 난리 오는 거야, 난리 오는 거야. 헬로 오는 거야. 아이고 난리야.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뭐요? 아, 삼성바이오 한번 보겠습니다. 2, 2, 0, 7, 9, 4, 5. 자, 이거 보세요. 아직까지 이건 조정입니다. 계속 보유입니다. 주가가 상승했는데 ADX가 상승했다. 계속 갖고 계셔도 됩니다. 주가가 음봉났다. 음봉나더라도 ADX가 살아있죠.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갑니다, 이거는. 자, 다시 정리 한번 하고 잠시 쉬었다 또 여러분 종목 진단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씻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깨끗하죠? 제가 다이소가가 천 원짜리 떼비누 갖고 오늘 비누 줄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팍팍팍팍 밀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물이 허연하죠? 그런데 목이 와 이래 잘라. 미치겠대. 자, ADX는 여러분 동행성 차트입니다. 동행성 차트인데 주가가 우리가 그 사이 주가가 상승하면 보조지표가 상승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하락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주가가 상승하다 나서 하락할 때 ADX가 상승하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빠른 속도로 하락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주가가 우리가 조정은 두 개가 있습니다. 상승 조정과 하락 조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상승할 때 ADX가 상승했다가 떨어질 때 ADX도 같이 떨어지면 조정입니다. 그런데 ADX가 상승하죠? 그거는 본격적인 하락입니다. 반대로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하락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ADX 차트는 출세 지표 중에 가장 좋은 지표고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알아도 모든 방송 한번 틀어보세요. 틀어놓고 종목 진단하는 거 ADX 한번 넣어보세요. 아, 저 친구가 바로 하고 있다, 틀리고 있다. 바로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너무 가르치면 사실 내 눈 내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평선부터 ADX 꼭 필요합니다. 이 ADX는 특히 주식을 내가 갖고 있는데 ADX가 상승한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그럼 청소원님 주식을 언제 사야 됩니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식을 언제 사면 좋겠느냐? ADX가 저점에서 올라올 때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쌈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ADX가 보시면, 가자. 그러면 보통 이 ADX가 낮은 데서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대박이 납니다. 자, 여기 매수 자리, 여기 매수 자리, 여기 매수 자리, 여기는 뭐죠? 여기는 매도 자리죠, 여기는 매도 자리. 자, 여기 매수 자리. ADX가 침체 저점에 있을 때, 그때만 노리십시오. 이거 가장, ADX를 가장 정확히 쓸 수 있는 자리가 됩니까? 파생하는 분들, 이거 쓰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ADX를 꼭 보겠습니다. 종목 하나 보시면 우리 엔델피님, 0059 상관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다,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매수 자리가 어딥니까? 한번 보십시오. 삼성전자 매수 자리가 이 자리, 이 자리,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자리, 이 자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DX가 제일 저점에서, 저점이면 올라오거든요, 이거는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ADX 진짜 아셔야 됩니다. 저가 피를 토하죠? 저가 피를 왜 토합니까? ADX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가가 꼭지다, 바닥이다, 이거 자기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주가가 꼭지다, ADX가 저점에서 올라간다. 그러면 상승의 시작이에요. 상승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자기가 자기 생각을 넣지 마세요. 자기 생각 넣으면 안 됩니다. 절대 넣지 마세요. ADX가 저점이면 주가가 아무리 높아도 시작이에요. 저점이에요. 이거는 신뢰도가, 이 보조지표 아닙니다. 이거 보조지표 수치를, 이건 뭡니까? 승률, 승률. 매집이라든지 한쪽에 매집과 거리량 토탈회가 해놓은 거거든요. 진짜 좋은 차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진짜 ADX를 안 보고 주식한다, 이거는 진짜 아니다, 아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거 ADX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ADX를 보고 여러분 잠시 물 한 모금 먹고 1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그래서 제가 주세요. 대단 preoccup ㅋㅋㅋㅋ pointers